오케이 지환이 A의 15입니다 응 이거 전번에 했던 거네 그치? 응 전번에 보단 잘해야 되겠다 그치? 응 응 왜 치과 갔다 왔어? 아니요 마스크가 너무 크다 너한테 잘 쓰고 왔어요 자 그래서 이 친구 소리는? Z 오케이 그래서 U U U U는 뭐 된다고요? U 된다고요 세훈이 뭐 고쳤죠? 어 뭐 고쳤죠? 바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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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랑 베이컨 베이컨 베이컨은 선생님이 아까 말했을 때 알았던거 같은데? 틀렸었나요? 그럼 아까 3개였네? 어, 틀린거 하나 남았어요 오케이 뜻은 뭐지 지완아? 동물원 그렇죠 동물원이죠? 동물원 소리가 뭐고? ZOO 쓰기 ZOO ZOO 소리 ZOO ZOO 계속해서 WAT 오케이 하나씩 O O E T 합쳐서 WAT 응? WAT 이거 한번 읽어봐 WET 우거랑 이거랑 똑같은거 아니에요? 네 발음 제대로 안나요 W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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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W W W W W W W W가 소리 여러개 갖고 있어요? W W W W WET WATOR 웹 됐어. 됐어 아니야. 헷갈리기 쉬워. 그래.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가르쳐줬어. 지와나 지난 시간에 래쉬 무슨 뜻인지. 젖은이라고. 젖은? 기억나니? 그치? 응. 지난 시간에 몰랐던 거 이번 시간에 아는 게 똑같은 걸 두 번 하는 이유 아닐까?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르쳐줄 때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지? 어차피 다음 시간에 또 하는데 그치? 네. 두 번 연속은 몰랐어. 그치? 응. 그렇죠. 젖은? 워트. 또 워트야? 아, 웹트. 웹트. 젖은? 웹트. 쓰기? W, E, T. 웹트는 항상 무슨 소리 하는지 가르쳐줬어. O. 어? O. 웹트. 계속해서 모여서. 워트라고. 워터. 뭐라구요? 큰소리로? 웟, T. 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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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사람들 해군. 워터. 워터. 그래서 합쳐서 워터 W는 U A는 E A O 중에서 O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 T는 항상 E는 E A O 중에서 O 그래서 합쳐서 Water 물 그래서 물 Water W A E T E O 소리 Water 계속해서 Z Z Z Z E V R A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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